자, 한 주간 사건, 재판, 데스포 보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신장식 변호사가 나왔지만 이제는 묶여가지고 신장식 변호사 가지고 양재변호사 나오실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자 출신으로 현재 독립 유튜버가 된 빨간아재 박효숙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박효숙 기자는 빨간아재로 널리 닉네임이 알려져 있고 유튜버 명이죠? 네, 채널명입니다. 특히 웬만한 공판은 다 직접 가서 보는 것으로. 종전장관 재판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양재열 변호사는 그냥 책상에 앉아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사 보고. 그런데 우리 박효숙 기자는 현장에 가서. 기자시잖아요. 직접 공판, 기자직을 공판 다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판을 직접 보고 공판 내용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거의 이 분야의 유일한 분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그 많은 법조출입 기자가 있는데 박효숙 기자 한 사람을 못 당해네요. 법조출입 기자들도 공판장에 가서 검찰이 앞에 얘기하는 부분 듣고 나서 기사 선거예요. 끝까지 안 듣고. 그런데 우리 박효숙 기자는 끝까지 읽는다. 체력이 좋다. 일단. 제일 힘든 게요.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니까. 저는 노트북을 못 쓰거든요. 기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출입 기자단이 아니니까. 안 보이니까 힘들고 하루 종일 이걸 받아 적다 보면 손톱에 멍이 들어요. 그거 알 바 아니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법조 기자가 아니니까 기자를 인정 못하는 거죠. 법조 카르텔이 또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 카르텔도 없어져야 되는데. 오늘 모신 이유는 앞으로도 저희가 자주 모실까 하는데.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다 앉아서 하거든요. 왜 자꾸 변호사를 그래요?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검찰 간부를 고발했어요. 네. 이 검찰 간부를 고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조사 때 이재명 대표가 서명 날인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랬다는 말은 피신 조서가 내 취지와 맞지 않게 작성됐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실컷 말했는데 수사관이 검찰이 다르게 정리했네. 충분히 반영이 안 됐거나 다르게 정리했거나. 나는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나은 게 황당하다는 발언을 이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다른 뜻으로 정리했네. 이거 나중에 알게 됐죠 저희가.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내 취지가 아닌데 계속 고집하나 하면서 내가 한 마리 취지하고 다르니까 서명 날인을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쌀 10만 톤을 북한에 보내려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거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나 모른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황당하다 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황당하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 모르게 그런 일을 추진해서 황당하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바꿔버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고 나와서 언론 인터뷰를 했고 뒤이어서 박윤택 변호사가 함께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죠. 이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박윤택 변호사의 어떤 예를 드냐면 운전면허증에 지방경찰청장 관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걸 발급해 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이냐 그 사람이 직접 발급해 준 것이냐. 그러니까 지자체나 큰 기관의 경우에는 전결 위임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있고 부지사 실국장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결권이 있는 부지사가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나가는 공문에는 도지사의 관인이 찍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걸 들이밀면서 네가 보고받고 결제했지라고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엊그제 12일 이재명 대표 조사 당일 새벽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조사일보에서 특히 이화영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렇죠. 결제해놓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렇게 큰 따옴표 달아서 보도가 되니까 그렇죠. 그것이 아니 조사를 받은 당사자와 변호인 외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취지가 왜곡됐든 안 됐든 검사밖에 없잖아요. 검사밖에 없죠. 그게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되느냐 그것도 조사 당일에 소스로는 100% 검찰이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요. 뭐가 문제냐면 그냥 실제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봤죠.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영훈의 특혜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그게 내 말이 아니라고 해서 사인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을 했다라고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누가 검사가 얘기를 했던 거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 박효수 기자가 이 방송에서 본인의 방송에서 짚었는데 이걸 이제 당연히 있었던 이하영 부지사의 공판에서 써먹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의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차 출석한 12일에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날 새벽에 조선일부를 필두로 언론이 이와 같은 보도를 했고. 보수매체들이. 그리고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았잖아요. 1시 20분에 출석을 해서. 그 사이에 오전에 이하영 부지사의 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방청을 했는데 그날 다뤄진 내용 중에 하나가 6월 이후에 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과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진술 조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 채택 빨리 하라고. 증거 동의하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어요. 본인에게. 이하영 본인에게 당신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지 않냐. 증거가 채택이 돼야 증거로 인정을 받고 법정에서 다뤄지니까. 심지어 국선 변호인한테 빨리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검찰 쪽에서. 그래서 며칠 전에 선임된 사선 변호인이 지금 한 명밖에 없는데 김강민 변호사가 증거 의견서를 냈어요. 증거 부동의한다. 부동의한다. 한마디로 증거 채택에 거부한다. 이거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소위 압박에 의해서 진술했다 이거죠. 회유 압박으로 인해서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거 의견서를 냈고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에게 확인을 했어요. 이런 취지 맞느냐라고 확인을 했고 그렇다고 하니까 검사가 변호인을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요. 당신 민주당 소속이잖아.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잖아. 오늘 중요한 사람 중요한 분 굉장히 중요한 분.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거죠. VIP죠. VIP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 조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증거 의견서 낸 거 아니냐. 당신이 증거 보기는 했냐. 지금 여기서 VIP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리고 이런 의견을 증거 부동의하는 의견을 내면 피고인 이화영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당신이 보고도 안 하고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런 취지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피고인과 변호인을 공격을 하거든요. 아빠 그래요. 재판장 면전에서 불이익을 고지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연결되는 거네요. 연결되죠. 혼자 다 한 걸로 지금 그런데 그 검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굴을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니라면 오전에 이화영 공판에서 그와 같이 압박을 했던 그 검사가 오후에 이재명 대표 조사한 검사예요. 그래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심 우리 박교수 기사가 의심하는 바로는 이 멘트가 그대로잖아요. 당신 혼자 뒤집어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부인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이재명 편을 들어주느냐라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신 혼자 뒤집어쓴다 이런 취지이고 조설복에서 그렇게 나간 것이고. 그런데 이거 굉장히 만약에 검사가 얘기한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게요. 사실 지금 검찰 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해버리면 못 쓰게 된 이유가 예전에 자꾸 검찰에서 조서를 꾸밀 때 재판 넘겨놓고도 별건으로 부르기도 하고 재판 넘긴 다음에 사실 다시 불러서 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그냥 고사람에 진 거로 쓰니까 엉뚱한 결과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도록 중심을 바꿔놨거든요.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공판 중심주의로 바꾸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바꿨으니까 아우린 공판 중심주의 취지에 따라서 법원에서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그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불리하다. 협박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황당한 일인데. 불리하다는 왜 자기가 그 판단해. 그 사람은 권리예요. 그 사람은 권리.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왜 자기가 판단해. 판사가 판단한 일이지. 그리고 불리한지 아닌지는 자기가 걱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 그래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구두고발했다고 그랬거든요. 고발한 내용이 세 가지예요. 공무상 기밀로 설. 피의사실 공표. 뻔한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표한 유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큰 타운 표 쳐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소 날인 없이 퇴장한 것이고 그 황당하다는 문구가 그 다음 날에 언론에 나왔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공판에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동원이 됐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간책이라고 보는 거죠. 이간책이죠. 네. 그래서 새벽에 보도되게 해서 이화영 공판이 있는 날 새벽에 보도되게 해서 어제 확인했는데 이화영 부지사도 이 보도 내용을 알고 있었대요. 그날 공판 때. 기사를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재명이 날 버리네. 그럼 나도 딴맘 먹을 수 있잖아요. 나나 일단 살고 봐야지.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 관련 있는 대선 경선 자금 사건인 김용전 부원장 사건이나 대장동 뇌물을 약정했다. 이런 혐의 정지상 실장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유동규 씨가 어느 순간 변심을 해서 돌변했잖아요. 그때 톡톡하게 써먹었거든요. 유동규 씨가 변심한 이유가 배신감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배신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게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 그 과정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관질을 해서 서로를 못 믿게 만들고. 법정에서 굉장히 노골적이었어요. 등지게 만드는. 그것도 법정에 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모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박균택 변호사가 사실 직전에 광주고검장을 했던 고위직 검사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입니다. 모든 참관을 박균택 변호사가 하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가 자신들의 선배 검사고 저분도 검사를 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신망이 높았던 1호 검사라고 불렸던 분인데 그런 검사 앞에서 벌어진 일을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검사는. 그러니까 박균택 변호사가 바로 고발하죠.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사한테 부두고발한다는 얘기 감히 못 끄네요. 잠깐만요. 박균택 변호사 얘기 들어봅시다. 첫째 1차 조선에 대해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런 거죠. 이와영 부지사가 북한에 쌀을 10만 톤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한다는 의사타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께서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죠. 그것은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이 상황 자체가 좀 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조선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를 보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님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독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검찰 간부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세 가지 제명으로 부두고발을 지금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어쨌든 공문에 이재명 지사 당시에 날인이 있었다. 소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아예 그런 사실은 없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을 안 하여?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도장을 소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보조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지금 했던 이야기를 박균택 변호사가 쭉 했고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했죠, 실제. 공수처에 고발한 건 별건이고요? 별건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박균택 변호사가 한 게 아니라 지금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러면 800만 부를 북한에 보낸 게 맞다라면 그거를 지금 왜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를 삼느냐 김성태 본인이 보낸 게 더 큰 문제 아니냐 그 부분은 왜 봐줬느냐라는 거죠. 직무위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공수처에는 그걸 고발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박균택 변호사는 어디에 고발한 거예요? 당일날 조사 받고 나면서 구두 고발을 했다라고 하고 아직 어디에 접수? 아직 서면 접수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검찰도 가능하고 공수처도 가능한데 이 세 가지 혐의위로 고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상 기밀로 서라고 피의사실 공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의 해소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죠. 그러면 경찰로 가거나 검찰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저도 되게 황당한 게 어쨌든 검사 선배가 거기 있는데 다 들었는데 들었는데 그런데 이런 언론플레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거는 단순 언론플레이가 아닌 게 단순 언론플레이는 분위기 조성용인데 이거는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있어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목적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게다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작을 안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이재명 대표로 제 얘기를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말인 거예요. 아예.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이화영 재판에서 7월 말부터 검찰이 이화영 측 변호인들이 사임하고 이러면서 변호인 공백 사태가 몇 주 있었거든요. 그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한 명 앉혀놓고 재판을 진행했어요. 검찰이 재판부 통해서 그 국선 변호인한테 계속 추궁을 했어요. 빨리 기록 검토해서 증거 의견서 내달라고 그 증거 의견서 중에 핵심이 이화영의 피신 조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공식화시키고 싶었던 거고 실제로 김강민 변호사가 선임돼서 처음 출석한 날 처음 출석하고 그 다음 날 이 검사가 김강민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빨리 증거 의견서 내달라고 그래서 김강민 변호사가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서둘러서 낸 거예요. 그 김강민 변호사 측에서 작성한 이 증거 의견서는 표지 정도만 썼고 그 뒤에 첨부한 내용이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자필로 썼던 진술서 있잖아요. 자필 진술서 한 장짜리 그걸 첨부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필 의견서를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의한다라는 본인의 한마디로 부동의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냈더니 검찰이 법정에서 당신 기록이나 봤냐 중요한 분 때문에 부랴부랴 낸 거 아니냐 이게 피고인을 위한 거냐 다른 사람을 위한 거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선변호회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해줬다면서요.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게 오만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선변호사 사무실에는 사실 오만 페이지 복사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저 직원 한 명밖에 없어서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 검사 측에서 우리가 기록 복사해다 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어쨌든 결국 부동이 된 거 아닙니까 아직 처리 안 됐어요.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도 참 이상한데 자필로 진술서를 내고 본인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는데 증거 채택 또는 증거 불채택 여부를 보류했어요. 이상하다. 또 바꿀 수도 있다. 재판부에서는 그동안에 몇 번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사실 설안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사선 변호인이 됐기 때문에 당신도 다 못 보고 서둘러 낸 거 아니냐. 이거 확정 또 됐다. 또 바뀌면 우리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일단은 보르시켰어요. 너무 관대하게 봐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국선변호인이라도 의견서 빨리 내달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 복사하는데 우리 사무실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니까 검사 3명이 쪼로록 국선변호인 앞에 가서 재판 끝나고 나서 그럼 우리가 복사해드리자고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체근을 하더니 막상 의견서를 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의견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이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요사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 공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일을 꾸며서 사람을 사람을 이간시키고 그리고 결국 자기 목적을 달성해서 꼬린시키고 꼬린시키다는 걸 구속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검찰 방식의 공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지는 우리 양지율 변호사하고 박교수 기자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